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그 pcb 확장 아이오보드 pcb 를 설계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dhl 로 했더니 일주일 안되서 그냥 바로 왔어요 5장을 했고 이렇게 깔끔하게 온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요게 앞면이고 여기 이제 뒷면 이구요 예 그래서 이거 pcb 만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부품은 없는 상태고 아직 부품이 도착을 안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lcd 만 한번 올려봤는데 뭐 다행히 사이즈는 맞게 됐더라구요 4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가 오는 그 사이에 어 요 w5300 데이터 시트를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예 어 사실 위즈넷에서 요거를 요 칩을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도 어 있어요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피코보드를 이용해서 w500 그건 이제 spi 방식인데 그거를 할 때는 그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그래서 내부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정확히 몰랐는데 요거는 직접 제가 데이터 시트를 보고서 레지스터로 어 레지스터 접근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시트를 봤습니다 음 아직 뭐 전반적으로 그냥 살펴본 거구요 이제 실제 코드를 구현을 하려고 할 때는 또 좀 더 자세히 예 봐야겠죠 예 뭐 아시겠지만 5300 요거는 tcp ip 스택을 하디오로 구현한 이제 칩 입니다 그래서 mcu 에서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없거나 혹은 어 이 tcp ip 네트워크 통신을 갖고 있지만 어 mcu 에서 다른 작업들을 많이 하니까 이 통신 관련된 작업들을 최소화 시켜서 리소스를 좀 확보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요런 칩을 사용하면 상당 부분 부하를 줄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어 사실 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 구현됐는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인터페이스 하는 것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드웨어 구현된 거를 쉽게 쓸 수 있게 어 돼 있는지 좀 궁금했어요 예 실제로 보면은 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 데이터 시트 이제 사양인데 뭐 tcp udp 통신 이외에도 여러가지 예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총 8개의 독립적인 소켓 통신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켓 통통 수신 하는 하드웨어가 뭐 8개가 다 있나 봐요 예 최대 50매아 까지 메가 bps 가 되고 내부에 128 k 메모리가 이제 있어서 송수신 버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요 128 k 는 토탈 총 크기 고 이거를 소켓에 송수신 버퍼에 좀 자유롭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근데 소켓을 뭐 적게 쓰면은 거기 버퍼를 좀 늘려서 에 어 이 버퍼를 크게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구요 예 그리고 16 법 16 비트 버스 로 선택했을 때 dma 에서 지원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외부 mcu 의 dma 를 통해서 4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뭐 16 8 비트 버스 지원하구요 그리고 내부에는 150 mhz 로 이제 클럭이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 클럭인 것 같아요 그리고 5볼트 io 시그널이 톨러런스 하다 그러니까 실제 동작은 3.3 볼트 인데 이게 5볼트 외부 io 랑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큰 장점이 이제 되죠 이게 안 되면은 레벨 시프터 를 다 달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회로가 단순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블록도는 여기 이제 침 내부에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mcu 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하드웨어로 되어 있고 위에 랑은 호스트 하고는 이렇게 호스트 인터페이스는 뭐 버스 방식이죠 16 비트일 수도 있고 8 비트일 수도 있고 그 레지스터를 통해서 여기를 제어 하게 됩니다 음 이 뒤에 이제 제가 그 레지스터 들 중에서 몇 가지 중앙 중요한 것들 그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뭐 이 비트 16 이라는 거는 버스를 8 비트 랄 거냐 16 비트 할 거냐 근데 요거는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아니고 어 리셋 시에 외부 핀 이 있습니다 외부 요 핀이 있는데 요 핀의 상태를 어 그 읽어 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에요 예 그리고 iu 니까 내부적으로 인터넷 풀업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어 16 비트로 되어 있고 8 비트를 사용할 때는 그라운드 처리한다 예 그리고 버스 피는 총 10 비트 에 10 비트 기 때문에 총 1024 에 그 어드레스 영역을 어 접근할 수 있어요 데이터 버스는 총 16 비트 죠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16 비트인데 다 쓰게 되구요 예 음 그리고 이게 어드레스가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가 10 비트 잖아요 10 비트 인데 음 요거를 어떤 뭐라 하죠 이렇게 어 이거 10 비트를 다 안쓰는 방법을 제공해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다 쓰는 거는 다이렉트 모드 고 다이렉트 이제 억세스 모드 고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는 이 내부의 레지스터를 전부 다 직접 레지스터 주소로 억세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이 1024 바이트라는 거구요 1024 바이트 안에 다 맵핑 돼서 직접 3 할 수 있다는 거고 인디렉트 맵 그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총 6 바이트 나요 어 5 바이트 상세겠죠 그래서 요 포인터 예 ar dr 어드레스 레지스터 데이터 리스트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 다른 레지스터들을 접근을 하는 예 그니까 이 주소 영역은 이제 적어서 외부 아이오 핀을 적게 쓸 수 있지만 어드레스 핀을 단점은 요 포인터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억세스 하는 그 사이클이 늘어나 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저는 몰랐는데 이게 빅앤디안 기준으로 동작을 하더라구요 이게 이 버퍼도 그렇고 이게 빅앤디안이죠 기본으로 예 요즘 우리가 쓰는 mc 에도는 빅앤디안 이 거의 없죠 예 빅앤디안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예전에 보죠 그 68000 시리즈 에 모토롤라에 그런 거나 어 그래서 빅앤디안이기 때문에 이걸 수업을 해줘야 돼요 바이트 수업을 근데 주의할 게 수업을 두 종 두 개를 해야 됩니다 bp4 수업이 있고 그리고 버스 수업이 있어요 예 s1032 는 리틀앤디안을 고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걸 해야 됩니다 요고랑 저 위에 거를 예 근데 바이트 수업은 이제 이 버스 수업은 16비트 인 경우에 만 이제 어 어 하면 됩니다 8비트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구요 그리고 이제 소켓 관련된 레지스터 들이 어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이 가서 소켓은 소켓 통신은 이제 tcp ip 를 할 때 소켓으로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약간 추상화된 예 그 상위의 통신 개념이죠 예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소켓을 연 다음에 그거 소켓을 통해서 이제 리드 라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 소켓을 어떤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 뭐 tcp 를 할 것이냐 udp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설정하는 이제 레지스터 가 있고요 그리고 요 커맨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요 커맨드를 통해서 소켓의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이제 fpj 이나 뭐 이런거 할 때 약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서 저도 이런 커맨드 방식으로 예 커맨드 주고 뭐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상태의 레지스터가 따로 있었어 상태를 보고 그 결과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여기 이 커맨드에 보면은 뭐 오픈 있구요 리슨 커넥트 디스커넥트 클로즈 샌드 그러니까 소켓 통신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맵핑이 되는 명령어들이 이제 있는 거죠 소켓 통신 할 때도 뭐 오픈 있고 리슨 있고 하잖아요 예 뭐 서버 같은 경우는 바인드 인가요 근데 뭐 완전 일대일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개념상으로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 소켓의 상태 상태도죠 예 상태도고 음 그리고 이 어드레스 버스가 어 10비트 인데 그럼 1024 잖아요 예 1024 인데 1024 로 내부 버퍼를 직접 억세스 할 주소 공간이 안 되죠 왜냐면 128 k 인데 이걸 다 억세스 하려면 메모리 버스가 더 이제 커야 돼 커야 되는데 그거를 어 뭔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p4 로 p4 로 요 내부에 있는 그 메모리를 억세스 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 p4 는 16비트로 억세스 하도록 돼 있죠 예 p4 는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 첫번째 들어간 게 어 첫번째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고거를 요 내부에 있는 버퍼에 어 차곡차곡 쌓아서 저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어 뭐죠 이렇게 버퍼에 현재 남아있는 그 공간 사이즈 라든가 써져 있는 그 데이터 사이즈 이런 것들을 상태레스터로 이제 뽑아 가지고 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송신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버퍼를 쭉 이제 라이트하고 예 라이트 를 하고 샌드를 누르면 샌드 커맨드를 내리면 여기 있는 버퍼가 tc팩 네트워크로 더 전송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약간 개념 상으론 좀 심플 하긴 하더라구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기능 관련된 설명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초기화를 하고 예 하는지 그리고 tcp 나 udp 뭐 다른 걸 서 프로토콜을 썼을 때 어 통신을 송수신 하기 위한 절차 절차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이렇게 오픈하고 서버 에서는 오픈하고 리스는 클라이언트가 커넥션 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커넥션이 완료가 되면 이때부터는 송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예 그리고 창호 서버 라 클라이언트가 디스커넥트 를 요청할 수 있구요 디스커넥트가 된 이후에는 다시 커넥션이 되지 않으면 이제 통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요런 순서도도 표시가 되구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슈터 코드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 사실 예전에는 mcu 프로그램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에 레지스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각 비트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 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 코드를 어떻게 짜야 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상장하면서 데이터 시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트를 보고 내 기능을 머릿속으로 어떻게 조합을 해서 동작을 시켜야 될까 이렇게 막 뭐라 하죠 이렇게 가상으로 코드도 이제 어 어 구현해 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어 작업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은 어 이런 데이터 시트를 거의 보지 않죠 mcu 데이터 시트를 뭐 문제가 있거나 어 디버깅 하거나 하는 경우 말고는 대부분 제조사에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주니까 예 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음 데이터 시트를 보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 중에 하나다 예 그쵸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 그래서 보드가 오기 전에 예 보드가 오기 전에 데이터 시트로 이 칩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될지 예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예 살펴보는 그 이제 계기가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